시작합니다. 이제 현대시가 끝났고 고전시가의 이해로 가는데 고전시가의 이해입니다. 오늘 뭐 할 거냐면 이번 강의에서는 운문문학이 끝나는데 나 말 빠른 거 봐라 지금. 고전시가 이해가 반 그리고 뒤에 감상이론이 나와요. 문학감상이론 알죠? 네모 쳐가지고 왜 현실반영론 작가 들어봤지 이런 거. 외제적 관점, 내제적 관점. 이거 문학 내신의 단골 문제죠 이것도. 그래서 오늘 고전시가에 대한 고전시가 문학에 관련된 이론 용어가 반 그리고 뒤에 감상문제까지 반하면 운문문학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소설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간다. 자 고전시가 이해 잘하고 싶니? 네. 이해 잘 되니? 아니요. 다문자다. 맞죠? 그래서 고전시가 이해 잘하고 싶습니까? 네. 고전시가 이해 잘 돼? 안 돼? 잘 안 되지? 왜 안 돼? 뭐가 어려워? 고전 어휘에 뭐가 어려워? 그렇죠. 1차 속성부터가 땡 이렇게 되는 거죠. 현대시는 1차 속성은 되잖아. 나무, 돌, 바람, 물. 그러니까 현대시 시어는 2차 속성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고전시가는 1차부터 안 되니까 2차가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저번에 내가 남여를 타고 간다. 남여가 뭐라고 했죠? 남여? 무슨 가마? 뚜껑이 없는 남자 영의정이 타고 가는 가마를 남여 타고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여는 이제 가마 이제 알았죠? 근데 먼저 1차 속성부터 먼저 통과가 안 됐죠? 이제 외웠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돼? 얘가 나와야 돼? 이제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나와야 진짜거든요? 문학은?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오기의 중간 과정인데 얘가 어려운 거죠. 그럼 남여 탔다. 뚜껑 없는 가마다. 2차가 뭐라고 했죠? 그러면? 뚜껑 없는 가마 누가 타? 양반이 타죠. 양반이. 그럼 남여는 양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고전시가 이해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럼 너희는 고전시가를 많이 하면서 뭐부터 외워야 돼요? 어떤 단어가 담고 있는 1차가 뭔지 그 다음 그 1차가 내포하고 있는 2차까지 떠올라야 고전시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고전시가를 현재 하고 있으며 이제 연시조 지나가고 있죠? 우리 금요일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가사 작품인데 그 가사도 내가 상춘곡, 면항정곡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당 3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그거는 내가 보강용으로 밑에 깔아놓을 거야. 프린트도 다운받게끔 해줄 거야. 아니면 여기서 프린트 해가도 돼. 맘껏 컬러 프린트 해가도 됩니다. 1인당 100장씩 해가도 돼. 난 무한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 거 열려 있습니다. 수확 프린트 해가도 돼. 알겠죠? 원하면 해줄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단다 가면 비싸잖아. 한 장도 50원, 100원 하잖아. 컬러 프린트 다 해가. 한 장. 여기 있으니까는 허락 바꿔. 우리 사계국어나 수지국부를 이용하는 애들은 허락받고 시간 좀 있을 때 정말 필요한데 링 제본 될 수 있어. 링 제본 기계 있어요. 밑에서 하면 5천 원씩 받잖아요. 여기 와서 낮에 좀 한가할 때 오시면 필요한 것도 해도 됩니다. 마음껏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알겠죠? 고전원에 들어가 보자. 근데 지금은 이런 시어를 하는 게 아니고 고전시어와 관련된 개념 얘기하는 거야. 갈래 갑니다. 이건 우리가 금요일 날 하는 거죠. 금요일 날 고대 가요 고대 가요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황조가 국무도하가 구지가 이런 것들 기억납니까? 고대 가요지 고려 가요 아니죠? 고대 가요는 언제 적 거예요? 신라 고구려 그 이전 것들 선사시대 이런 것들 구지가 특징이 뭐였지? 집단 노동요라고 했던 거 그리고 공무도하가 황조가는 뭐죠? 개인 서정시 관련된 거 그 중간이 뭐다? 공무도하가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내신형 수능은 안 나와 내신에만 그냥 어떤 문학 갈래를 안 야할 때문에 나오는 거야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향가가 나타나기 이전까지 향감은 제일 유명한 게 뭐 있습니까? 향가 원앙생가 서동요 찬기파란가 모죽지란가 마지막 여동생 죽어가지고 누이 죽어가지고 하는 거 대망매가 이거는 알아야죠. 이게 향가죠. 다시 향가 불러봐. 시작 대망매가 찬기파란가 모죽지란가 서동요 원앙생가 이런 것들을 향가라고 하고 이런 향가나 고대 가요는 갈래가 뭐예요? 무슨 갈래? 서정갈래 서정갈래 지금 너희가 알기 힘들어. 그냥 주워 들으면 돼요. 나중에 너희 내신 손님이 다시 설명해 줍니다. 이런 거 집단 집단 서사시가 뭔지 알겠죠? 집단이 가는 노동요 집단 서사시 가장 유명한 게 구지가 같은 거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만약에 내어놔지 않으면 구워먹으리마 이런 거 저주하는 거 있잖아요. 구지가 집단에서 개인 서정으로 가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라고요? 개인 서정 주는 건 상조가 깨꼬리 울잖아 여기에 이별했다고 듣니 구전되다가 뭡니까? 구전되다가 혈화 속에서 삽입되어 구전이 뭡니까? 입에서 입으로 마우스 마우스 하다가 한역 되어서 한역이겠죠? 왜? 그때로 한자밖에 없으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 지금 들으면 돼 자 이거 임이요 물 중요한 거 물 물 물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문학에 공무도가가 이게 별거 유치한 것 같은데 공무도가가 고등학교 2학년 듣는 친구들 엄청 많이 나와 이거 공무도가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문학 첫 번째 때 자 이물 뭐라고요? 벌써 죽음이야 왜 야 일단 돌아가신 여기가 죽음 아니겠니? 이거 뭐야 이거 사랑 사랑 사랑하니까 건너지 말라고 하는 거야 건너신 애는 이별 건넜으니까 이별된 거지 얘는 자 적으세요 빨리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에 필수로 공무도가가 나오는데 물물물부터 시작합니다 물은 1차 속통은 쉽죠 물은 물은 뭔지 알잖아 그러니까 물의 2차 속통이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이때 물은 뭐라고요? 왜 사랑이죠? 건너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때 물은요? 건너서가 이별됐죠? 이때 물은요? 죽음 그럼 어떤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다랑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을 여기다 기억할지 여기다 기억할지 여기다 기억할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이게 공무도가 갑니다 좋습니까? 그럼 고대가요죠? 이거 들었지? 네 자 향가 갑니다 향가 향가 하면 뭐가 제일 특징이 있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건 상식으로 안 되는 향찰 향찰 향찰이 뭐죠? 한자에 뭘 빌렸어 한자의 훈과 음을 빌려서 향찰이라고 한다라는 거 우리 고유의 시가라는 거 빡지 친다 얘들아 봐라 이게 왜 유냐면 그럼 이거 나와 향가가 향가가 쓴 게 솔직히 뭘로 쓴 거야 한자로 쓴 거지 한자의 뜻을 빌리거나 음을 빌려서 이거 훈차냐 음차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건 문법이에요 한자를 빌렸으니까 우리나라 씨 같아 중국 씨 같아 이거 그쵸? 그래서 틀린다라는 거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아 빨간색 칩니다 빨간색 형광펜 빨간색 형광펜 한자로 빌렸기 말 향찰 자체가 한자를 이용하는 건 맞아 안 맞아? 맞지만 자 무슨 얘기냐면 표기는 한자로 했지만 그 정신과 내용은 뭐라는 거야 우리 고유의 문학 정신이 담겨있지만 쓰기를 그냥 한자 빌린 건데 한자를 이용해서 썼다고 그게 중국 문학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선택지에 나이 먹으니까 전화하면 괜찮아 그냥 떳떳해 나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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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시간 전화받아 괜찮아 미안해 미안해 알겠지 알겠지 헷갈리지 마 그래서 한자를 이용한 거지만 우리 고유다라고 됐습니까 이거 지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고유시갑니다 이런 걸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내신에 나오거든요 이런 게 내신에 나와요 이게 선택지에 갈래 특징으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자 4구체 8구체 10구체가 뭔지 알겠죠 4구체가 뭐야 4줄짜리 8줄짜리 10줄짜리겠지요 10줄짜리입니다 10줄짜리 이 중에 가장 정제되고 완성된 거는 뭐겠습니까 짧은 거겠습니까 긴 거겠습니까 긴 거니깐 얘가 가장 완성됐다 그래서 제망매간은 몇 구체입니까 10구체인 거죠 제망매간은 10구체입니다 모죽질한가는 8구체입니다 8구체입니다 서동요는 4구체입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가장 정렬 특세련되었다라는 것이 이거 산회가라고 한다고 그냥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가라고도 한다라는 거 지금은 약간 지식형이란다 수능형 아니에요 진짜 내신 지식형입니다 지금 수업이 산회가라고 한다 이런 거 다 외워야 돼 선생님이 40년 전에 나도 중학교 고등학교 배울 때 산회가 그때도 외웠었어 이거 40년 전에 나도 산회가 산가는 산회가 향가는 산회가 외웠던 게 지금도 나와 그 다음 자 요거 별표 낙구 천마리에 감탄사가 논의다 별표 칩니다 이건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 빨간색 낙구가 몇 구죠 그러니까 1부터 9 10이니까 낙구가 어디야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가 낙구예요 낙구 낙구 천마리에 뭐가 나온다고요 감탄사 나오죠 얘가 어디로 이어지죠 이게 피조는 무슨 장 무슨 장 있어요 토당 중당 동장에 뭐죠 이거 척구가 뭐죠 몇 음절이죠 이거 삼음절 얘가 얘로 이어져요 얘가 얘로 흔적이 이어진다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흔적 찾는 줄 아니 우리나라 문학의 정통성을 발견하려고 한국 문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흔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얘가 얘야 그러면 우리 문학의 정통성은 한가까지 이어져 이렇게 하려고 한가의 낙구 구구 거기에 감탄사는 우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종장의 첫 3543의 그 삼음절이 한가의 낙구의 감탄사가 그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연결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문학의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 말 뭔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다 보여? 모자와 마스크가 붙어있는데 어떻게 보여요 이게? 그 사이에 떠 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모자와 마스크가 붙어있는데 이해됐냐 이거? 이게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외우세요 이거 그 다음 귀족계층이겠죠 향가를 평민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 향가 쓴 건 다 쓴 그 당시 승려는 피고의 반열인 거였죠 중세시대 때 교황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승려님이야 그냥 평범한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그때 승려는 거의 보관대작이었죠 그리고 이런 건 안 하고요 이런 건 안 하고요 이런 건 진짜 대신이고요 너희도 미쳐치지 마 너희는 외워 너희는 외워 난 안 외울 거니까 너희는 외워 너희는 외워 아 이런 거 선제 내는 학교가 있어 그게 아니 별로 안 싫어하지만 자 헌화가 간다 헌화가 헌화가 뭐니 얘들아 헌 헌납하다 화 꽃을 꽃을 받치는 행위는 뭐예요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죠 그래서 자줏빛 바위까요 또 자줏빛 나왔다 잡고 있는 암소 놓기 하시고 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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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예요 속구는 나를 안 입고를 하신다면 꽃을 꺾어 받칠다 했을 때 강릉태수가 부임하는 길에 받았던 늙은 산분에 있는 철쭉꽃이 있었어 수로가 수로 부인이야 여기는 이쁜 수로 부인이 그렇게 미인이었대요 수로 부인이 그거를 어떤 옹 늙은 사람이 그때 소 끌고도 한 노인이 그 꽃을 받치면서 이 노래를 지어봤다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니 강릉태수의 부인 수로 부인이 얼마나 미인이고 미인이 가니까 지방에 있던 할아버지 속구는 할아버지가 너무 그 미모에 반한 나머지 절벽에 있는 철쭉꽃이에요 이게 야 그냥 어? 꽃이다 어? 드릴게요 감동이 없잖아 할아버지가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위협하게 있는 철쭉꽃을 뜯어서 목숨을 뜯어가지고 그 꽃을 바치겠다 이게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쉽게 얻은 거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안에 헌화가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게 끝 자 고려가요 간다 기억나지 얘들아 이거는 고전시가 100 금요일날 하는 거 다 들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고전시가 안 들으려고 그래 근데 고전시가 이를 들어주면 좋아 왜? 고전시가 아까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고전시가 아는 놈? 장땡 모르는 놈? 접근을 못해 외계어거든 고전시가는 현대시는 대충 통박스 할 수 있어 그래서 근데 고전시가는 아는 놈? 장땡 모르는 놈? 변별력이 확 차이나 고전시가가 이해 됐죠? 모르면 접근이 안 돼 현대시는 접근이 돼 그래도 한국말이니까 그래서 고전시가를 먼저 습득하는 친구가 고1고2 때 변별력 그 한 문제로 1등급 2등급 될 때 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시조라든지 이런 고전시가를 많이 알아두면 훨씬 더 1등급 가는데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어렵겠지만 고전시가 많이 들어주고 거기서 이제 고려가요죠 고려가요 고려가요 간다 시작 이거 오냐? 상가의 세태 이후 새로이 나타난 고려의 뭐야 이거? 내가 이거 초성에 약해요 서민층 서민층 아까 향가는 어디였지? 서민층이야? 귀족층이야? 귀족층 향가는 귀족층 고려가요는? 서민층 됐죠? 그 다음 자 밑추진단 여요 장가 소교 고속과 외우셔야 됩니다 여요 장가 이거 다 고려가요의 다른 말 암기는 당신들 몫인 거야 그 다음 구전되다가 한글 창제 후 다 창제 후 중요하죠 언제 창제됐죠? 세종대왕이죠 1443년 1443세기야? 15세기야? 15세기죠 고려를 언제 망했죠? 고려가 몇 년도에 망했니? 통일신라가 몇 년 망했어? 통일신라가 10대기에 망했어요 그럼 잘해라 10세기 간단하죠? 통일신라 망했으면 그게 뭐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고려죠 고려가 몇 백 년 고려예요? 500년이죠 조선은 600년이거든요 그럼 고려가 10세기 900년부터 1000년 1100 1200 1300 1400부터 뭐예요? 1400부터 1390몇년부터 유야도 회군이잖아 그러니까 500년 조선이 14세기 15세기 이게 알겠지? 한국사 흐름 여기 쉽지? 그러니까 한글 구전되다가 고려께 구전되다가 한글 창조선에 와가지고서는 악장 여기에서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서민층에 소박하고 꾸미는 정서가 드러난다 아름다운 우리말 유려한 율조 유려하라는 건 화려한 율조가 있다 고려가요의 율조가 뭐 있죠? 여든 보죠? 사문보였죠 시조가 사문보 고려가요는 사문보 사문보였 점점 국문학의 국문학 갈래의 백미로 고려가요가 있다 자 요거자 332조에 사문보 332조에 사문보 아까 우리 34조 7호조 떠는데 고려가요는 332조에 음수율 얘는 얘는 뭐야 얘는 음수율 얘는 음보율 고려가요는 333이네요 음 자 분절체 박스칩니다 분절체가 뭐라고요? 선생님이 분 연체 연이 나뉘었다 다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시작 고려가요의 특징 다 불러봐 시작 시민층 여요 부전되다 한글 창제 여기에 적었고 소박하고요 우리말이고요 유려한 운율이 드러나고요 소박한 감정이고요 국문학이고요 분절체 알겠니? 연 나뉘었죠? 연 나뉘었죠? 분절체 분연체 시작 분절체 분연체 분절체 분연체 분절체 분연체 고려가요의 특징입니다 됐나요? 거기다가 독특한 후렴구 박스 펼쳐줘야겠죠? 독특한 후렴구 이게 왜 독특하다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내용과 이 후렴구가 맞아 안 맞아? 이질적이다라는 거 맞죠? 여기는 뭐야? 가십니까? 이별 내용인데 여기는 태평성대니까 그래서 이런 독특한 후렴구가 들어간 이유를 살펴보니까 왜 들어갔다? 얘는 언제적 얘기야 이건 고려적 얘기고 얘는 언제적 들어간 거야? 도선 때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의식요라고 아니면 궁중요라고도 한다라는 거 의식 세레모니 맞나? 맞냐? 의식 맞아요? 내 발음 이해했어? 영국식 발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레모니 그리고 궁중에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이건 내용 지식인 거예요 이유를 알겠지? 이별하고 있는데 태평성대는 왕한테 하는 거잖아 태평성대는 그러니까 이질적인 후렴구가 들어갔다 삽입됐을 것이다 이 두 개는 같은 시기다 다른 시기다 다른 시기일 것이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고려과요야 자 과실이 안 한다 됐죠? 그래서 고전시가에서 과실이 들은 사람을 손 들어봐 과실이 오후 많이 들었다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도 고전시가 꼭 들어주기 바랍니다 왜 들으면 좋으냐면 이거 고1, 고2, 고3 내내 나오니까 한번 들어놓으면 한번 듣고 잠깐 쓰면 좀 안 외우고 있지만 대학 갈 때 끝까지 필요한 거니까 한번 들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틀리고 들을래? 틀리기 전에 들을래? 틀리기 전에 들으셔야겠죠? 자 분절체 맞습니까? 연단인 거 분연체, 연장체 연장체 별표 왜 연장체인 줄 아니? 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거다 분절체 분연체는 또 학원에서 배워왔어 여기 또 선지에 뭐라고 그래? 분장체 이렇게 집어넣어 또 얘는 뭐지? 그래서 내가 더 낯선 개념어에 또 별표 칠하는 거예요 익숙한 거는 너도 그렇고 네 친구들도 외워온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낯선 거 학교 내시는 이런 걸 좋아한다 됐니? 그 다음 전통적이고 자 월령체라는 건 달거리라고 한다 달거리 1월, 2월, 3월, 3월 이거 뭐야? 동동 동동 기억나니? 1월 정월은 2월은 3월은 그걸 달거리 혹은 월령체 따라해봐요 뭐라고요? 월령체 다른 말 뭐라고 한다고요? 달거리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동동 이런 거 동동 이런 거 월령체로 얘기했어 악장 넘어간다 악장 궁중의 여러 의식과 행사에서 하는 음악 가사라고 합니다 악장 악장은 가장 유명한 게 용비어청가인데 얘는 용비어청가 하나 나오고 월인천강 지고 한 두 개 나오고 그냥 사라진 갈래야 악장이란 갈래는 왜 사라졌을지? 악장이 뭐라고요? 궁중의 임금 조선 건국의 정통성 그걸 알리려고 만든 급만든 급조성한 갈래야 그러니 처음에는 조선 건국했으니까 임금이 찬성에 이성계 짱 다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 백선이 좋아해? 안 좋아해? 맨날 왕 차량하는데 좋아해? 안 좋아해? 불러 안 불러? 안 불러? 인기가 없어? 사라졌습니다 용비어청가만 악장입니다 용비어청가가 임금이 탁 하는 거니까 해동육령이 나셔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뭐 이런 거 아 이거 얘들아 1학년 얘들아 금방 배울 겁니다 이거 어 이거 바로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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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니다 어떤 미친학교들은 1학기 나와요 중생문법 1학기 기말에 중생문법 치면 미친학교가 있습니다 10개 중에 한 개 대부분 2학기 2학기 때 당장 만날 겁니다 이건 악장이야 악장 알겠죠? 자 시조 갑니다 시조 시조는 많이 외워라 얘들아 유교적 관념이고 시조는 고려 말에 고려 중역 달장에서 조선까지 간 거지 얘들아 시조가 조선 때 발생한 건 아니야 고려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을 넘어간 게 시조지 조선 때만 시조가 아닌 거야 됐니? 응 자 고려 말에 이거 간다 얘들아 3장 6구 45자 내외 시조의 구조입니다 3장 6구 45자 내외 왜 3장이죠? 소장 중장 중장 그러니까 3장 6구가 왜 6구라고 했지? 어? 또 9 나왔다 9 나왔다 6구가 뭐죠? 3, 6, 6, 6 어디 잘라야 돼 이거?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또 어디야? 여기죠? 여기죠 얘가 몇 구야? 1구 얘가 2구 3구 4구 5구 6 9 그래서 3장 6구야 9가 뭐죠? 9가 단어가 2, 3개 이상 아니 내가 19 좋아 얘들아 19랑 시어랑 같이 달라 완전 달라 시어랑 19 완전 달라 응 그리고 몇 자? 45자 내외 안 쉴게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어디죠? 아마도 별표 아마도 몇음절 3음절 일단 이거 음절 세는 문제도 나와요 3음절인지 2음절인지 어부사시사는 2음절도 있어요 왜? 변형했기 때문에 어부사시사는 저게 3음절도 가끔 있어 99% 3음절인데 1% 다른 음절이 있어 무조건 3음절 아니야 그래서 저는 세야 돼 진짜 세야 돼 이거 음절 오 이해되냐 이거? 그냥 들어 알겠죠? 또 듣고 나중에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자 또 하나 자 이 아마도의 요게 원래 전에 어디서 흔적이 있었다고 했죠? 향가의 낙구의 첫 거의 감탄사 향가 낙구 아홉 번째의 감탄사 걔가 얘 조상님이라고 이해됩니까? 그 흔적이 여기라고 또 하나 얘기해줄까? 얘들아 이 세 장 초장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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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절정이 어디야? 중장 이 세 장 초장 중장 종장 다 중요한데 이 세 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어디니? 몇 장? 동장입니다 동장 종장의 시상이 집약되는 겁니다 어디에? 어디에? 종장 어디에? 종장에 집약되는 겁니다 얘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안 그러니? 이거 봐 얘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죠 여기에 집약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조선 전기 이거 했죠 이거? 기억나니? 제9태여 기억나십니까? 시행 걸침 이거 들은 친구만이 기억나는 거니까 아직 뭔 소리 할 수 있지만 이걸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제9태여 시행 걸침 이거 나오면 진짜 많이 나와요 강의 있어요 그러니까 2월달까지 다 들어주면 좋겠고 아니면 3월 3월까지 넘어가면 되지만 언젠간 들으세요 자 조선 후기 뭐 이런 거 얘들아 조선 후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무슨 시조? 이거 무슨 시조 이거? 무슨 시조? 사설 시조 자 사설 시조 대표적인 10작품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은근히 너희 고인의 신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고 1래들 사설 시조 많이 알고 가야 돼요 성남의 고건 어디건 그렇게 보기에 사설 시조 낯선 사설 시조를 뚜까 뚜까 받아버려 관동별구 다 외우고 막 잘잘잘잘 다 외우고 딱 시험장 갔더니 어디 보기에 조그만 낯선 사설 시조 처음 봤어 처음 본 사설 시조 하나 딱 떴어 얘 때문에 두 개 틀려옵니다 앞에 있는 작품 다 외워놓고 시험 범위니까 달잘잘 외워 그냥 악착같이 외워 낯선 사설 시조 하나 딱 뜨는 순간 걔 때문에 두 문제 날리는 거 많이 봤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나오자마자 외우셔야 된다 사설 시조는 이해됐죠 응그리 사설 시조 왜 좋아하게 이게 평시조는 기조절개 나라 망한 것 느낌 알겠어 사설 시조 딱 들어오는 순간 얘는 모르면 짐작을 못합니다 다시 평시조는 자연예창 같아 뭐 임금이 나라 망한 것 같아 뭐 자연예창 같아 사설 시조는 모르는 놈은 읽어도 모를 뭔 소리야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자 사설 시조 조심하자 됐습니까 알겠니 자 귀뚜리가 뭐죠 귀뚜리가 1차 귀뚜라미 2차 여인의 방 그러면 살뜰이도 살뜰이도 깨우는구나 무슨 법 내가 남자 생각 하다가 간신히 잤었어, 간신히 허자부? 간신히 잤는데 이 귀뚜라미가 귀뚜뚜뚜뚜뚜뚜뚜뚜 해가지고 간신히 남자이셨고 간신히 잔졌는데 이 귀뚜라미 소리 내가 깼어 무슨 법? 반어법이지 반어법 니가 하다가 니가 빡 때렸어 어... 넌 내 볼 때 그걸 살뜰 때리는구나 이거 살뜰야 살뜰는 살살 이런 느낌이야 무슨 법? 단어법. 얘는 지금 이 귀뚜라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다고 지금. 알겠니? 두어라. 몇은절. 그래서 사무조를 더 지키고 있어. 아무리 길어도 포장은 사무조를 지키고 있죠? 사무조를 지키고 있다는 걸 보세요. 세브룸 미물이랑 무인동방에 내 뜻을 하지는 덕분이라 해서 감정이입도 됩니다. 감정이입도. 이게 귀뚜리. 예쁘다 귀뚜리야. 그 다음. 사유신 충이가. 이거 기억나냐? 했니? 내가 이거? 초 안그렸어? 이렇게? 눈물? 이 안에 심지가 다 타고 있다는 거죠? 끝. 안에. 했었나 이거? 지금 들으시면 돼요. 이거. 3월달. 지금 계속 애들 막 들어와. 이제. 왜 얘기했지? 이제 막 들어와 애들. 이제 막 꼭 내신학기타 들어오는 친구들은. 그래서 원자님 특강이 더 중요해. 빨리 들어. 원자님 특강 4개를 다 듣고 하면. 니네가 6개월 공부한 것만큼의 양이 될 거니까. 꼭 듣기 바랍니다. 안에. 강호한 점과. 우와. 강호사시가 했죠? 이거 마지막에 했죠? 이런 얘기인 거야. 이거 무슨 시점이야? 이거. 연시점 맞습니까? 연시점. 지금 연시점 하고 있죠? 네. 하고 싶지만 이거 안 할 겁니다. 강호한 점과 뭡니까? 이거. 이게 드러나는 거야. 예천적 태도로 드러나는 거야. 강호한 점과. 강호가 뭐라고 했지? 강과 호수가 뭐라고 했지? 강호가? 나연. 그럼 자연의 반대말 뭐예요? 자연의 반대말. 속세. 이거 기억나야겠죠? 또 하나. 봄하고 여름 나갔다. 이거 시상전개 방식 뭡니까? 계절의 흐름. 시간의 흐름. 자. 안빈낙도 뭔지 알죠? 자. 윤선도 만흥 친다. 윤선도 만흥 별표. 이거 내가 고전시가 때 할게요. 지금 내가 감상문제 때이기 때문에. 감상에 대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이거 왜 친절하게 설명하네. 이러지 말라고요. 이거 고전시가 금요일날 합니다. 만흥 별표 쳤니? 고1, 고2 내신 선생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연시죠. 고1, 고2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게 만가지 흥이야. 가득 찬 흥. 자연 속에서 만가지 흥을 질린다. 흥이 만끽하다. 만흥. 하고 싶지만 안 할게. 하고 싶지만 안 할게. 네. 자. 가사별표 친다. 자. 이제 가사. 연시조가 끝나면 고전시가 가사 넘어가는데. 이 가사의 대표적인 건 내가 설명도 하지만. 중요한 가사들은 그 금요일날 고전시가 밑에다가 보충강의로 제가 박아놓겠습니다. 문법도 내가 높임법 보충강의 집어넣는다고 했었잖아요. 중세국어랑. 그것처럼. 원장. 너네가 나한테 강의 들을 생각 거의 없을 거야. 난 고3만 하고. 원래 원장이 6개, 7개 하기 때문에 강의를 그만둬야 돼. 근데 내가 딱히 나보다 더 잘하는 강의가 없는 거야. 내가 해야 하는 거야. 그냥. 진짜야. 왜 웃어. 진심이야. 그래서. 아 나 어떻게 해야 돼. 나이도 그렇고. 원장이랑 학원도 많고. 고마워요. 내 친구들 다 그만두고 있는데. 나만. 마지막. 1년 더 열정을 하는 거야. 내가 강의를. 그러니까 너희는 2월 때까지는 꼭 내가 강의 안 할 거 아니야. 너희를 내 강의를. 그래서 원장 강의를 다 거기다 무료로 집어넣을 겁니다. 20년 동안 했던 모든 강의의 기술을 들을 테니까 언젠간 보면 돼요. 언젠간 보세요. 그 강의들을. 내가 이해석도 빨리 하는 방법부터 막 딱 찍어 올리겠습니다. 그 구글 시트 안에다가. 어. 그 다음 이 가사 작품도 거기다 넣어놓을게요. 상춘곡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조선 후기의 가사. 규원가. 선한 서론이 누구야? 허균 누나. 허균. 홍길동 전. 허균 누나. 몇 살에 죽었어? 27살에 죽었어. 뭐 이런 거. 이런 문제 안 나와. 규원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니까.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다 상춘곡 규원가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될 작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난 게 아니고 넘긴다. 자. 여기 갑니다. 여기까지 해야지 다음에 소설할 수 있겠지요. 자. 이 감상은 되게 쉬워 이거는. 이거 보고 하자. 이거 보고 하자. 이제 감상 문제까지 하면 거의 다 하고. 감상 문제 별표. 감상 별표. 얘들아. 작품 감상에 관점이 있겠지요. 원어 작품인데 문학 작품에는 뭐가 있겠어? 시도 있고 소설 이런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관점이 뭐야? 이제 벡터 같은 거. 이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이냐? 이렇게 볼 거냐는 감상 문제인데 이놈의 감상 문제는 내신과 수능에 항상 나오죠. 왜? 문학 개념으로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감상. 시작. 문학 작품 감상. 고마워. 너밖에 따라 안 해. 그렇죠? 고마워. 고마워. 그래서 그 감상. 마음속으로 따라 했지? 감상이란 용어 나오면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됩니다. 니네는 그거부터 몰라. 그냥 감상이면 감상이겠지. 안 돼? 감상이란 용어를 보면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됩니다. 감상이란 말이 문제. 문두의 감상 어쩌고 저쩌고 감상으로 어쩌고 저쩌고 감상은 이 문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얘가 뭔지? 어떤 작품이 있을 때 이 작품을 첫 번째 감상하는 방법은 뭐라고 하죠? 내재적이죠. 왜? 이 작품 안에서 하기 때문에 내재적 관점이 있고요. 라는 거.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 중학교 때. 얘들아. 중학교 때도 나온 이론과 고등학교 때도 나오는 이론은 정말 중요한 이론이라는 뜻인 거예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재겠죠. 자, 이거 중요한 게 좀 더 확대시킬게 이거. 확대시킬게. 말 빨라가지고 그냥. 그래도 2개월 안에 국어에 모든 내신과 수능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2개월 안에 쏟아 부려고 하니까 우리가 되게 힘든 거예요. 지금. 내재적이라면 시와 소설에서의 내재적 관점에 해당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시에서 뭘 보면 내재입니까? 소설에서 뭘 보면 내재입니까? 자, 시에서 뭘 보면 내재예요? 소설에서의 화자. 소. 그래, 제가 배운 거. 운율. 이미지. 산업법. 성서. 제가 지금까지 배운 거.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하면 무슨 적관점이라는 거예요? 내재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설에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인물. 또. 심리. 상황. 또. 구설 구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그걸 언급하면 그 사람은 작품을 뭘로 본 거예요? 내재적 관점으로 보는 건데 이건 쉽죠? 왜 쉬워? 지금까지 한 거잖아. 그래서 감상문제 나오면 내재가 나오겠니? 외재가 나오겠니? 둘 다. 오. 그래서 선택하라면. 그나마 얘랑 나랑 대화하면서 하는 거야. 너도 대답 좀 해봐. 너랑 대화 좀 해보자. 감상하면 정답이 내재겠어요? 외재겠어요? 외재. 외재죠. 왜 외재겠니? 감상문제 전에 무슨 문제였겠습니까? 다 내재였겠잖아. 이건 어떻고. 표현법은 어떻고. 문제가 다섯 문제면 내 문제가 내재야. 감상문제도 정답이 내재겠니? 그 감상 왜 묻는 거야? 뭐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이거? 외재모로 된 거겠지. 이해돼? 감상문제. 어떤 시가 막 가나다가 있고 문제가 1, 2, 3, 4, 5가 있는데 내 문제가 내재문제야. 그 한 문제는 뭐를 해야 돼, 이제? 외재. 그래서 감상은 외재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해되지요?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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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재. 너도 내재 이상하잖아. 그래서 감상문제는 물론 내재와 외재로 혼합백해지만 외재적 관점을 한번 틀어낸다. 그러면 너네 감상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가 뭐게 해요? 보기형 문제 있죠? 귀엽지 않나요, 이거? 빡세, 보기. 보기, 보기, 보기. 이 보기 안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그게 외재적 관점인 거예요. 보기형 문제 있죠? 꼭 그 문제가 이렇게 감상으로 알맞은 것 이렇게 나가요. 3점이에요, 3점. 보기가 나와. 보기 내용은 내재겠어, 외재겠어. 외재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상문제의 형태입니다. 문제 감상 나왔다. 뭐 떠올린다고요? 이거, 박스, 박스. 나 아직 내재밖에 안 했어. 작품 밖에 있으니까 다 얘네들 뭐예요? 다 얘네들 다 뭐야? 내재라는 건 내재, 외재 너무 쉽죠? 하나 더. 내재를,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게요, 다른 말로 이걸. 내재적 관점은 너무 쉬운 건데, 이걸 또 우리 내신 선생님들이 용어를 바꿔요. 왜 용어 바꾸죠? 헷갈리게 하려고. 내재, 다른 말 뭐라고 합니까?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절대론. 이게 절대론이라는 겁니다. 운율, 이미지, 시각. 절대죠, 절대. 그런데 외재는 약간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재는 뭐라고 한다? 그래서 절대론. 시작. 내재는 뭐라고 한다?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제 외재 갈게요. 외재 첫 번째. 시작. 작가라고 해야 돼? 작가표현론이라고 해야 돼. 시작. 작가표현론. 시작. 작가표현론. 이렇게 외우대요. 작가라고 하면 안 돼. 작가는 표현하는 사람이죠. 또는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감용하는 거죠. 독자는 효용성을 얻는 관점이에요. 시작. 작가표현론. 현실 반영론. 독자표현론. 같이 짝을 붙여야 돼요. 독자표현론. 노노노노. 작가 반영론. 노노노노. 꼬으면 안 돼. 작가는 표현하는 사람이잖아. 현실은 반영해야 되는 거고. 독자는 효용성이 있어야지. 효용성이 뭐예요? 얻어지는 거죠. 작간다. 하지 않거나 여기까지 가야 돼. 작가가 표현하려면 어떤 내용이 나아야 될까? 그 작가의 성격. 그 작가의 가치관. 그 작가의 삶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작품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육사는 원래 가치관이 의지적이고 저항적이며 지사적인 그런 가풍이 있었기 때문에 이육사의 절정을 일으켜야 하지 않았을까? 이건 내재야 외제야. 외제 중에. 외제 중에 뭐야? 외제 중에 작가 표현하는 쪽 관점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현실 반영론은 유명한 현실이 뭐 있어? 너희. 독재현실. 또 뭐 있어?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사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현실이죠. 이육사가 있을 때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이육사의 절정은 일본에 저항하는 게 아닐까? 이건 외제야 내재야. 외제. 외제 중에서도 현실 반영론적 관점에서 감상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독자한테 효용론은 뭘까? 독자가 얻는 효용은 뭘까요? 감동. 독자가 얻는 좋은. 깨달음을 얘기하면 독자 효용론적 관점에서. 나는 이 작품을 보고 삶의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됐어.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야 이거. 외제적 관점 중에 독자 효용론. 자 시작 외운다. 자 앞으로 간다. 감상이란다. 띵 떠오르는데 첫 번째 뭐냐면 너희는 감상이란 단어와 이 그림을 매칭을 못 시키면 감상이란 용어를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문학자 편에 감상 무지만이 나와요. 내신도 많이 나오고 수능도 감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수능 4세트 나오잖니. 시에서도 감상 나오고요. 소설도 감상 나오고. 고전 시가도 감상 나오고. 고전 소설도 감상이라고 합니다.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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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상 나왔다. 띵. 애들은 얘가 얘인지 몰라요. 두 번째. 자 지금 5분 남았거든. 또 있나? 이거 그리자 그리자. 자 내재적. 오 쉬워. 절대로는 쪽 혹은 구조를. 얘도 기억하자. 구조론 쪽 관점이래요 또. 자 시작. 내재적 관점. 절대로는 쪽 관점. 구조론 쪽 관점. 오마이갓. 얘도 같은 말입니다. 자 운문에서는 화자, 시어, 운율, 심상, 표현 방법. 산문에서는 인물, 사건, 서술자, 구성, 배경이 나오면 내재 혹은 절대로는 혹은 구조적 관점으로 감상한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외제 갑니다. 외제. 어? 야. 표현론 났다. 야. 못 써야 돼. 못 써야 돼. 못 써야 돼. 여기다. 아 작가. 누가 표현하지? 아. 작가가 표현하죠. 이렇게 나아야 될 줄 알아야 돼 이거. 어? 반영론 났다. 얘는요? 30초. 현실 반영해야겠죠. 지금 하고 있는 건 내재야 외제야다. 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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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거예요. 독자. 누가 효용론 얻어 이거. 독자가 효용론 얻는 거야. 그 다음. 작가 표현은 뭘로 갖고 있는 겁니까? 개인적 체험, 사상, 학력, 성격, 성장 환경, 행적 등이 고려 대상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야 이거 쉽게 쓰여진 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라고 했죠 내가. 이걸 내가 많이 풀어보지 않냐. 고1이건 고2건. 이게 나오면 모든 학교 선생님들은 다 2단을 건드립니다. 하나 찝어봐. 6천박. 아직 3분 남았어. 반비입니다. 그렇게 이게 나오면 손에 반비가 정답인 걸 내가 한두 번은 게 아니에요. 반비가 그 문제네요. 반비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게 뭔지 아니? 그게 나왔잖아. 막 선지 1번 2번 2단은 어떻고 2단은 막 할 거 아니야. 반비가 언급된 선지를 정말 모르겠으면 반비가 언급된 선지를 찍으라는 뜻인데 이런 하지마. 뽀록 뽀록이야 뽀록. 네 말대로 반비 찍었다가 6천박이었잖아요. 안 돼. 정말 모르겠으면. 그냥 반비 찍어라 이런 뜻인가. 그만큼 반비가 정답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이걸 내면 모두 선생님들이 반비를 갖고 건드린다. 이런 거. 이건 이제 꼼수야 꼼수. 막판에 쪽집게. 쪽집게. 야 이건 이거 나와. 이건 이거 나와. 직부 날 하는 거야. 직부 날. 하루 전날. 자 여기는 얘가 정답이야. 정말 직부 때 하는 짓이야. 쪽집게. 반영론. 또 뭐겠어요? 이거는 표현론이겠죠? 윤동주는 원래 일제시대 때 있었으니까 작가 윤동주라는 일제시대의 가치관에 따라서 표현하면 되는 거야. 자 현실 반영론. 김영락 일제시대라는 거. 현실. 됐니? 근데 이거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선택지가 헷갈린다 얘들아. 시계 내재야. 교묘히 섞어요 이거. 나 지금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선택지가 교묘히 섞여 있습니다. 교묘히. 구분 딱 못해요 이거. 자 효용론 뭔지 알겠죠? 좋은 감동 깨달아. 이런 거 쳐야 돼. 이런 거. 이런 게 언급돼야지 효용론이라는 거야. 이런 게 언급돼 효용론인 거야. 지금 내재야 외제야. 으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자. 가 아니라 내일 보자. 안녕. 바빠.